뭔 노토킹 대화방 뭐 이런거있고 히드라 천부대 뭐 미네랄 버전 드라곤 천부대 맞기 한국전쟁 할줄 아는 사람들은 디지몬블러드 유즈맵이 되게 많아요 요즘 그 스타는 그래가지고 그 개인 넥서스 부수기 뭐 이런거 사실 나는 그거 잘했거든요 그 유즈맵중에 신전부수기 신전부수기 시리즈가 있어요 그게 재밌었거든 여기는 근데 없네 하여간 그냥 생각난거였구요 하아 이번엔 자리가 좀 잘걸리기를 바라면서 자리가 좀 잘걸렸으면 좋겠는데 어떨까요 아 신전부수기 맵있다구요 아니 뭐 그 돌아다니면 있지 않나요 그 돌아다니면 그 지도 찾으면 아마 있을텐데 그 그 리마스터 버전 해외즈 그거 있잖아요 그 요즘 그 신전부수기가 얼마나 그 발달했냐면요 그 뭐냐 그 버그 이런거 수량 그 수정되고 그 편하게 그 한번에 한번에 편하게 공격하는게 그 컨트롤 있어요 이걸로 편하게 공격해가지고 그 감염된 캐리건을 갖다가 그 한번에 그 편하게 공격하는 그게 있어요 그런 그런 이제 패턴으로 하는게 있는데 하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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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왜냐면 내가 그 몇몇 사람들의 그 테크 이런거를 내가 대충 알았거든요 응 그래가지고 그 엄청나게 그 물량을 뽑을 수 있는 그 테크가 있었어요 진짜 대박인게 있었지 하여간 뭐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다 추억이지 그런것도 하나의 추억이구요 어 글쎄요 아 컴퓨터가 늘려요 음 사실 모르겠어 내가 나중에 좀 그 뭐냐 캡처 좀 스무스하게 하고 그 화면이 좀 그 지금처럼 이렇게 뚜뚜뚜뚜 끊기지 않고 뭐냐 좀 스무스하게 할 수 있으면요 그거 하려고 했거든요 나중에 그 생방송에서 그 스타크래프트 이제 그 스토리 있잖아요 그 캠페인으로 하는거 그 공략 말고 그 그냥 스토리 한번씩 쫙 보는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 스토리 전개를 위해서 치트키를 좀 쓰고 가는거 스타1은 치트키 써도 스토리 전개되잖아요 스타.. 치트키 쓰면 업적 달성이 안되기 때문에 그 스타2는 치트쓰면 안되고 스타, 스타2 대신에 그 스토리 보는게 그 난이도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냥 스토리만 보고 싶은 사람들은 뭐 쉬움으로 하거나 보통 정도로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래도 스타 좀 한다 싶은 사람들은 어려움으로 어려움이 업적 쫙 딸 수 있는거 음 그 할 수 있는게 있죠. 그렇고 음 아 와이파이 바꿀거에요? 잠깐만 그러면 좀만 기다릴게요. 내가 어차피 나도 뭐 해야될거 있으니까 아 얘한테 먹인다 그랬지. 내가 가자 와이파이 바꾸는 동안 나 뭐 좀 작업 좀 하고 있어요 음 좀 할게 있어서 좀 뭐 좀 해보고 있어요 들어오면 좀 천천히 들어와요 음 아직 시간 좀 걸리니까 자 한번 까보자 아마 그냥 한 판정도 더 하고 그 방송은 마무리를 할게요 음 근데 그 한 판이 그 어떻게 진행이 될지는 뭐 모르겠지만 아마 다시 보기 아까 제가 카테고리 그 나눈거에서 아마 그 남아있을 거예요 음 그렇고 잠깐만 이게 레벨 6이고 음 음 음 음 음 6 5 5 6 5 6 ok 음 다른 걸로 다 환생 갈아 놔야지 오 오 다 모였네 네 어머 환생 갈아야지 음 잠깐만 내가 와이파이 접속 천천히 해봐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이 아예 아예 와이파이 재접속한다고 아예 딴데 그 게임을 나갔구나 음 그래요 음 아 이게 게임 접속 종료한 것도 요기 상태창이 표시가 되는구나 음 뭐 그렇다고 하네요 흐 떠ree 흣 흑 흑 잠깐만 한나님이 나보고 일구패째 꼭 보라고 볼건데 어쨌든 접속 천천히 얘기해요 근데 아까 내가 다시 보기가 아까 한 몇시부터 스타를 했지 우리가 그 스타 내가 화장실 갔다온 그 시간대가 한 시간이 좀 꽤 됐었거든요 왜냐면 그 다시 보기 시간 때문에 하여간 그 신전부속이 되게 재밌었죠 신전부속이가 재밌었지 그렇고 아 아 아 아 졸려 아 아 아 아 아 으 흑 어 흐 흑 근데 이렇게 막 버벅거리고 막 그러면 프레임 비트레이트 때문에 이게 프레임이 내려가는 건가 하얀 그래가지고 좀 다시 접속했네요 아이고야 근데 오늘은 진짜 뭐 명경기 저장을 할만한게 없다 그냥 평범하게 평범하게 이긴거 한판 이후 계속 초반에 막 당해가지고 막 진이 뭐 방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내가 그 초반 공격에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아 또 탈 아니야 근데 보면 나만 순찰하는 것 같아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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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표 달성. 목요일에 데려다니라 부장소에서 차단하기 위해 운동화가 되었습니다. 3분만에 3분만에 본진이 털려버렸어 에이씨 어떻게 이걸 아직 배럭 아직 배럭 짓고 있는데 이건 종족 문제가 아님 몰라 토스였으면 내가 포톤캐논이라도 깔았겠죠 에이씨 에이씨 종족 문제가 아니고 그 아니 그러니까 그 컴퓨터 에이아이가 랜덤인거에요 이거는 그 컴퓨터 에이아이가 그 뭔가 작정을 한거 같애 뭔가 작정하고 시작하자마자 그 뭐냐 그 시작하자마자 그 바로 그 저글링 뽑자 오자 막 이렇게 작정을 하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뭘 테스트를 해볼까 테스트를 해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 그 뭐냐 싱글 플레이로 이제 지도를 켜놓고 다른 놈들이 다른 컴퓨터 에이아이들이 그 뭐하고 있는지 그 한번 보면서 좀 시뮬레이션을 연습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연습을 하면요 가끔 되게 황당하다 그 요즘 그 컴퓨터 에이아이들이 그 기본 그 처음 빌드가요 기본이 투베럭이에요 그러니까 테라는 투베럭 토스는 투게이트 그리고 그 저그는 투해처리부터 시작해요 스포닝풀 짓기 전에 그 해처리부터 짓고 시작해요 그래서 그 베럭 짓고 서프라이드 팟 지으면서 동시 그 다음에 베럭이 끝나면 바로 베럭스 하나 더 바로 더 들어가 동시에 막 두개 들어간 에이아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에이아이들이 요즘 그 테크 속도가 좀 빨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 스포닝풀부터 먼저 시작했는데 저그의 경우 해처리를 먼저 하나 더 짓더라고 그 빠른 생산을 위해서 그 이게 에이아이가 그 뭐냐 그 이제 유저들의 그 테크에 맞춰가지고 그 에이아이가 약간 수준이 올라가나봐요 그 에이아이 그 빌드가 좀 수정이 되고 좀 그 패치 패치할 때 원래 그런거를 해요 그래서 에이아이 컴퓨터 에이아이를 수정을 해요 그래서 아 진짜 이거는 참 아니 무슨 베럭스 다 짓기도 전에 왜 저글링이 오냐고 갑자기 지금 나 현자타임 왔어요 아유 오늘은 망했네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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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니까 나 입고 막으려고 그 시작한거거든요 그니까 그 입고 막으려면 그 베럭스 짓고 입고 막아야되잖아요 흐흫 그 근데 베럭스가 완성되기전에 시작을 해. 그래가지고 진짜 할 말이 안나와. 예. 자. 그러면요. 한번 이거는 멀티플레이 말고 싱글플레이로 치트 때리고 AI 테스트해볼까요? 그 AI들이 빌드 어떻게 하는지? 그거 한번 테스트해봐야 될 것 같아. 아 시작하자고?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에휴. 아니. 그리고 요즘 모범생님은 그 내가 좀 그 뭐냐. 교육방송하고 뭐 그럴 때도 그 언젠가 어디선가 보면 방송을 나가있어. 그리고 배틀렛 접속해 있어. 하여간 요즘 게임에 맞들인 것 같애. 모범생이. 근데 그 멀티플레이 그 환경 때문에 사실 좀 PC 좀 성능 좀 개선 좀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애. 뭐 어쨌든 뭐 어쨌든 에휴 클래식하고 하면 그래도 객이 좀 맞는데 왕물이 부족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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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두 leg 한글자막 by 한효정 도움드리기 거봐 내가 뭐랬어 olve 보기 behö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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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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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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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는 전투에 목마르다. 베라슈쿨리오. 출력뒤리왕입니다. 아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그리 공격받고 있습니다. 우린 바로 피니어로 보고 있습니다. 쏘리왕입니다. 왕 전투에 목마르. 중간에 업레이너 와이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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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